여러분 마이터 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다 다음주 알려드릴게요 미니마크가 2023년 완벽한다고 합니다 예 신난다 도겨드리시의 그 뭐였더라 음 2년이시면요 그때 애가 기원하세요? 그래서 5년을 한다고요 너무 신나요 그리고요 음 아참 또 있어요 저는요 어 설날에 산소가요 설날에 산소가는데 어 아마 저녁 늦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산소에는 예배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녁까지 밥먹을 가야되니까 아 바쁠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요 음 음 다음주 예고편은요 어 설날 때 요리편 해보겠습니다 아아 이제가 되실거라 생각하고 음 아 여러분들 그리고 어 20날 뭐할까요 아아 아아 그래요 20날에 쭉 계속 달려보시다요 아 그리고 30날에는 저는 하이라이트 보여줄게요 그럼 만나드리구요 어 좀더 안내시고 저는 아니 뵐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